안녕하세요. 배우 이종석입니다. 어? 이거 놓고 갔는디? 어마어마 내 마음속에 처장 똥잎부터 남달랐던 그의 과거를 먼저 소환해볼게요. 날때부터 잘생겼을 때 같은 인양자 도무지 굴욕이라는 게 없습니다. 싱크로일 100% 자랑하는 꼬꼬마 시절을 거쳐 우리에게 강도했습니다. 순수한 소년미와 남성미가 공존하는 오묘한 매력으로 16! 국내 최연소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하는데요. 처음 데뷔할 때는 20대 후반 역할로 데뷔됐어요. 작품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나이가 어려워지면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지금 됐어요. 첫 번째 매력은요. 트레이드마크가 된 이 애교! 빼놓을 수 없겠죠? 뿌잉뿌잉 나도 노트 필요해. 나 주라, 어? 제발 뿌잉뿌잉 뿌잉뿌잉 나 줘, 어? 나 줘, 뿌잉뿌잉 빼놓을 수 없죠. 진짜? 진짜지? 어디 시사회장이나 행사장에 가도 정말 뜬금없이 인사보다 먼저 뿌잉뿌잉 해주세요. 인사보다 먼저 시작! 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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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이 애교! 뿌잉뿌잉 뿌잉뿌잉 이 영상에서 금지 영상으로 불린 이 영상은요. 일명 춤축 댄스를 춤추는 이 16살 이종성 씨의 풋풋한 모습인데요. 어머어머, 마무리까지 빼놓지 않는 센스! 그런 그가 달라졌습니다. 대단하네. 자그마치 13년간 갈도 닦은 춤실력, 재방출! 여유있는 꽃미소까지 장착했는데요. 그렇다면 노래 실력은요? 매일 한 번씩 살마시고 못하는 게 없네요. 어? 보기만 해도 설레는 이 장면! 야야야야! 정말 달달하다! 아우, 설탕 같아! 우리가 연합 키우고 계시거든요. 아침마다 도시락 싸다 주시고 도시락 메뉴는 주로 어떤 거죠? 매일 달라요. 김밥도 있고 고구마, 일반식도 있고 직접 싸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침부터 챙겨주세요. 항상 물어보시고 이경석 누가 키웠다고? 피부가 예쁘시고 우리 신혜 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혹시 뭐 두 분만이 관리하는 비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종석 씨는 어때요? 저는 그냥 피부과 다리는데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언니가 눈이 잘하는 데 좀 알려줄래? 어린 시절 청순한 미모가 돋보였던 박신혜 씨와 개그짐 표정도 아주 사랑스러운 이종석 씨 우리 신혜 씨! 어머 이거 초등학교 때 우리 종석 씨 이게 몇 살 때죠? 모르겠어요. 한 여섯 살? 웃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쪽 일을 할 줄 몰랐대요. 지금도 그런데 너무 내성적이었고 초등학교 때 뭐 발표하려고 손도 못 들 정도로 그럼 신혜 씨는 어떠셨어요? 지금도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진짜 똥꼬집 황소구집이었다고 아 진짜? 네. 아우 이쁘다 하면 딱 치면서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초등학교 두려워하고 나서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서 춤추는 거 따라하고 일하면서도 좀 많이 바뀌었고 아 그래요? 노래에 좀 소질이 있으셨어요? 전혀요. 저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노래는 왜 그랬어요 근데? 미친? 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종석 추는 거가 욕심하게 들었거든요? 진짜로요? 노래를 좀 못 해가지고 시크릿 가든 할 때도 하다가도 안 돼가지고 대역을 썼어요 그게 또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호흡까지 맞춰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수수 역할을 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작품이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어요? 작가 감독님만 괜찮으시다면 하하하하하하 감독하실 수 있으시다면 기꺼이 새로운 분실 그룹 또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젊음의 폐기를 또 한 번 보여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보석보다 눈부신 분 우리 또 만나요 학교 203의 주역 동갑내기 배우 이종석 씨와 김우빈 씨를 만났습니다 두 남자와의 유쾌한 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같이 광고 찍게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드디어 찍네요 너무 많이 즐겨 드시나요? 즐겨먹는 편이에요 좋아해요 주사 있나요? 서로 아는 주사? 곱게 자요 아 곱게 자요? 입만 벌려요 아 입만 벌리고요? 뭐 없으세요? 저는 눈뜨고 자라고 함께 이제 섭외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워낙 친해 보여서 같이 섭외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 상업을 보였던 두 사람 데뷔 전 모델 시절부터 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김우빈 씨는 그럼 이종석 씨 처음에 봤을 때 첫 인상이 어땠어요? 저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어느새 친구가 돼 있었는데 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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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해 이 새끼야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되게 서러우네요 한때 열애설이 나게 됐던 두 사람 바로 이 허벅지 쓰담사건 때문이었는데요 두 분이 혹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 두 분이 혹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진지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왕이면 내가 갖겠다 그리고 나 안 보고 감사합니다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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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